기타 앰프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앰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텐데요. 기타라는 악기는 기계적으로 보자면 자기장의 변화에 따른 전기 신호를 만드는 장치이고 앰프는 그걸 소리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이 말은 톤의 뉘앙스의 정체성은 기타가 만들지만 톤의 퀄리티, 소리의 음질은 앰프가 좌우한다는 말입니다. 음은 기타가 만들지만 그 소리를 우리 귀에 들려주는 건 바로 앰프죠. 오늘은 이런 소리를 결정지는 중요한 핵심인 앰프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누구에겐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서도요. 아마도 앰프를 구입하시거나 기타 친 지 얼마 안 되는 입문자들에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앰프 사용에 있어서 연주자가 알아둬야 할 중요한 사항은 주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진공간 앰프와 트랜지스터 앰프는 어떻게 다른 건지 둘의 출력에 따른 볼륨 즉 댐핑이 다른데 어떤 특징이 있는 건지이고 두 번째는 스피커가 한 방이냐 두 방짜리냐 네 방이 달려 있냐에 따라 톤이 어떻게 다른지 캐빈의 뒷면이 열려 있냐 닫혀 있냐에 따라 톤이 어떻게 다른지 세 번째는 다양한 연주 공간에 알맞는 출력의 앰프들은 어떤 건지 앰프의 게인을 사용할지 페달 게인을 사용할지 즉 마스터 볼륨 방식이냐 논마스터 볼륨 방식이냐에 따라 개인 증폭과 톤은 어떻게 다르고 페달 사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또 fx 샌드 리턴 루프 단자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등등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기계적인 면을 디테일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연주자 입장에서 꼭 알아둬야 할 상식만을 좀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이 앰프의 방식에 대한 건데요. 앰프는 일반적으로 파워 앰프 출력 방식의 진공간을 쓰느냐 아니냐로 구분을 하는데 진공간 앰프와 트랜지스터 즉 TR 앰프, 솔리드 스테이트 앰프라고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진공간 앰프냐 TR 앰프냐죠. 진공간 프리와 TR 파워가 섞인 하이브리드 앰프라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프리브는 진공간, 파워브는 TR이라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풀 진공간 앰프라 함은 반도체 정류기 소자 즉 다이오드가 내장된 컴퓨터 프린팅 PCB 기판이 아니라 정류 진공간이 들어있고 각각의 소자들을 하나하나 다 납땜을 하는 손으로 포인트 투 포인트 즉 핸드 와이어드 방식으로 제작된 논마스터 볼륨이 달린 앰프들을 말하는데 이런 앰프들은 전통적 빈티지 방식으로서 전기를 많이 먹어 효율은 안 좋지만 톤의 댐핑이 좋고 다이오드에 의해서 의한 컴프레이싱 감이 없어서 연주 피킹 터치의 반응감이 정말 좋고 클린톤의 하모닉스가 좋아서 페달 사용자들이 즐겨 쓰며 클래스 A 논마스터 볼륨이라 말들 해서 크랭크업 지미 앤드릭스 톤 같이 퍼지 하면서도 블루지한 톤을 내는 게 특징입니다. 제가 가진 앰프들 중엔 매첼리스 HC-30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주로 빈티지 마샬 앰프, 팬더 앰프, 덤블 앰프, 디바이드, 투락, 낙트지 같은 옛날 스타일의 부티크 클린 크런치 앰프류가 이에 해당합니다. 주된 특징은 이런 놈들에게는 하이겐 메탈톤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풀 크랭크업 하지 않으면 튜브로만 하이겐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풀 크랭크 소리도 하이겐이라기보다는 하모닉스가 많이 있는 퍼지 한 소리죠. 이런 한계 때문에 개인을 더 잘 내고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전통 방식이 아닌 반도체 정류, 즉 다이오드 PCB 기판에 진공간을 섞어서 마스터 볼륨을 달아서 있는 진공간 앰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마샬 JCM2000, JVN410H나 요즘의 메사부기류, 보그너, 디젤, 이그네이터 앰프 등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가 가진 앰프로는 들 중에서는 CAA사의 PT백이 이런 스타일입니다. 댐핑감은 풀 진공간 스타일보단 떨어지지만 하이게인이 더 잘 나와서 다채널 램프를 구성하기에 좋고 그래도 TR램프보단 훨씬 좋은 댐핑감은 하모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류관이 있는 풀 진공간 방식에 되게 퓨어한 논 마스터 톤을 좋아하라 하지만 마스터 볼륨이 있는 PCB 진공간 파워 이 방식이 사실 가장 여러가지 개인 톤을 내기에 쉬운 법용 앰프라 생각합니다. 이런 진공간 앰프들은 예열 시간이 필요해서 대개 스탠바이 버튼들이 있는데요. 앰프를 3분 이상 예열한 후에 사용하시는 게 좋고 끌 때는 꼭 볼륨을 제로에 둔 상태에서 끄는 게 좋습니다. 진공간 앰프를 다룰 시에는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연주가 끝난 직후에 진공간의 열은 식지 않은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바로 이동을 하거나 특히 충격을 주거나 그러면 이제 진공간의 수명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충격이 심하면 진공간이 나가기도 하고요. 특히 파워부가 진공간이 들어간 앰프는 다 식기 전엔 이동을 삼가하는 게 좋고 이동 시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들에 비해 파워 증폭을 트랜지스토로 하는 TRM은 전기도 덜 먹고 소리 내역도 골고루 더 플랫하게 나와서 EQ의 밸런스나 가벼운 성이 괜찮습니다. 톤 잡기가 쉽죠. 같은 마샬 제품이라 하더라도 JCM2000은 볼륨을 작게 하고 쓰면 하이가 좀 쏘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 볼륨을 많이 높이면 베이스가 좀 많아지는데 마샬 TRM인 MG 시리즈들은 JCM2000과 달리 같은 볼륨 크기에서도 EQ 밸런스가 더 밸런스 있게 나와서 적정 EQ잉을 하기가 더 편하죠. TRM들은 진공간 앰프에 비해 가격이 싸고 적은 볼륨에 헤비한 하이게인을 할 수 있고 충격과 이동에 진공간 앰프에 비해서는 덜 민감하고 진공간 앰프는 볼륨에 따른 질감의 편차가 커서 작은 소리보다는 크게 키워야 그 앰프의 특성이 제대로 나는 데 비해서 TRM들은 편차가 적어서 작은 볼륨에서도 원래 앰프의 본소리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큰 앰프 공연장일수록 진공간 앰프를 더 선호하고 작은 앰프 합주실일수록 작은 와트수의 진공간 앰프를 좀 키워 쓰거나 100와트 이상의 TRM를 볼륨을 적당히 놔두고 줄여 쓰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이나 녹음실에서 TRM는 진공간 앰프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TRM는 진공간 앰프에 비해 밴드 합주시 뚫고 나오는 댐핑감이 좀 떨어지고 하이게인에선 게인도 잘 나오고 소리는 좋지만 댐핑 힘이 좀 부족하고 클린하면 할수록 부족한 배움과 좀 얇게 나오는 톤이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TR 파워는 진공간 파워 앰프에 비해서 프리의 색깔 변형을 최소화하며 그대로 증폭시켜주는 특성 때문에 하이브리드 앰프를 선호하는 이들이나 렉 사용자들에게는 많은 선택을 받기도 합니다. 진공간 파워 앰프는 그 파워의 색깔을 즉 그 변형 특성 자체를 좋아서 쓰는 거지 프리의 색깔을 그대로 유지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프리는 진공간 프리를 채용하고 파워는 TR을 채용하는 앰프가 많이 있는 거죠. 혹은 프리는 POD, 프렉탈, 캠퍼 같은 디지털 멀티 프리에다가 파워를 TR로 잡혀서 하거나 장착되어 있는 앰프도 있습니다. 이런 짬뽕 앰프들을 우리는 하이브리드 앰프라고 합니다. 프리브는 진공간, 파워브는 TR인 앰프나 프렉탈 엑스펙스의 TR 파워인 매트렉시를 같이 조합을 해서 쓰거나 파워가 내장되어 있는 캠퍼를 쓴다거나 라인식스에서 나온 스파이더 같은 앰프들의 리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하이브리드 앰프에 해당하죠. 하이브리드 앰프들은 TR 앰프 같은 소리 특성 즉 진공간 앰프에 비해 댐핑감이 떨어지고 클린이 아쉽고 하이게인에서는 좋지만 소리 출력에 따른 질감 편차가 적은 것들이 다 TR과 똑같고 거기에 TR 앰프보다 더 사실감 앨범에서 듣는 앰프다운 소리를 더 심유율을 해서 내기 때문에 때로는 TR 앰프에 비해 더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무게가 가벼워 이동성이 좋기도 하고요. 요즘 많이들 쓰는 블러 기타 앰프 1 같은 앰프는 100와트인데 꾹꾹이 무게잖아요. 연주 공간이 바뀌어도 항상 똑같은 톤을 내고 싶은 유저들은 이런 것들을 들고 다니기 편하니까 이런 걸 쓰기 좋죠.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프랙탈과 매트릭스를 같이 조합한다거나 FFR 파워드 스피커를 조합을 해서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앰프 출력 방식에 관한 차이가 이런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장단점이 동전의 양면처럼 있으니까 어떤 방식이 최고다, 아니다, 하는 식의 접근보다는 우리는 이제 내 연주 상황에 맞는 앰프 방식은 무엇인가를 따져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앰프 이야기는 많이 한 것 같아서 이쯤 해두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할 상식으로 스피커나 캐비넷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캐비넷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10인치나 12인치가 들어가는 한 방짜리 캐비넷 12인치 두 개가 들어간 212 캐비넷 그 12인치가 4개가 들어간 412 캐비넷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보편적인데 특징은 4방짜리는 연주 공간이 커서 진공간 앰프 와트 기준으로 50와트서부터 100와트 같이 좀 큰 출력의 앰프를 쓸 때나 개인이 많거나 베이스가 쭉쭉 잘 나와야 하는 락톤, 메탈톤에 주로 유리하고 2방짜리는 중간출력, 즉 20와트 이상 60와트 이하 정도의 중간 크기의 앰프에 적당하는데 212는 4방에 비해서 베이스가 좀 적고 하모닉스 배음이 좀 적당히 나와서 스파클링한 클린톤에 유리하고요. 이들에 비해서 1방짜리는 1방짜리는 작은 출력의 개인이 좀 적당히 나오고 주로 중흡대가 도드라져서 블루스 톤 같이 꽁꽁하고 몽몽한 빈티지 톤이 잘 나옵니다. 하지만 베이스가 현적이 부족해서 미드스쿱 땐 이제 충충이 톤을 내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캐비넷 뒷면을 오픈하거나 닫거나 절반만 열거나 하는데요. 212나 한방짜리로 충충이 락을 연주할 때는 부족한 베이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뒷면 클로즈 백을 쓰기도 하고 가요 세션처럼 스파클링한 클린톤이 중요할 때는 뒤가 열려있는 오픈백을 쓰기도 하고 후뚜루마뚜루 중간으로 그 중간으로 하고 싶으면 하프백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주 장소가 그리 크지 않아서 212면 충분한데 충충이를 해야 하는 락공연이다 싶으면 클로즈 백을 선택하는 게 낫고 412를 써야 되는데 클린톤 위주로 가는 가요 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뒷캐비넷 뒷면이 일부 일정 가운데 부분 하프 오픈 기능이 뒤튼되어 있는 열 수 있는 캐비넷 룰을 쓰면 일반적인 마샬 클로즈 백 412를 쓰는 것보다 좀 더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블루스 하는 사람들 중엔 공연 규모가 꽤 되는 공연장인데도 불구하고 두방짜리를 일부러 안 쓰고 꽁꽁하고 줌이 도드라진 몽몽한 그런 소리가 나는 출력이 충분한 한반짜리를 일부러 고르기도 하는 경우를 저는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트윈 리버브 같은 212를 선택하지 않고 40와트짜리인데 112인 팬더 블루스 디럭스 앰프라든지 18와트짜리 12인치 한방 들어간 마샬 1974X 같은 앰프를 선택해서 크랭크업 해서 쓰기도 하는데 저도 이런 톤들을 좋아해서 예전에는 마샬 206의 CX 헤드랑 보그너 큐브 112 캐비넷 클로즈 캐비넷이죠. 그거를 조합해서 쓴 경험이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하지만 이런 앰프 개인을 사용하는 컨셉이라 페달을 주로 쓰는 법률적인 컨셉은 아니므로 많은 이들이 이걸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꾹꾹이를 쓰는 법률 사용법은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큰 출력의 앰프는 큰 스피커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공간 100와트짜리의 앰프는 못해도 212 이상은 연결을 해서 써야지 112를 연결하면 톤도 제대로 안 나올 뿐더러 스피커 혼출력을 벗어나게 소리를 많이 키우면 앰프가 망가지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반대의 경우 즉 저출력 앰프에다가 412를 연결하는 것은 앰프가 사망을 하지는 않습니다. 톤은 목적에 안 맞게 나올 수는 있지만서도요 캐비넷이나 스피커의 스펙지를 보면 허용 출력 와트 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를 확인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하나는 옴수를 맞춰서 써주는 게 좋고 만약 못 맞추는 상황이라면 되도록이면 헤드의 옴수에 비해 더 큰 옴수의 스피커를 써주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헤드가 16옴짜리 출력인데 스피커를 4옴으로 하면 베이스가 좀 컷되져서 나오는 식의 이상하게 좀 변형이 돼서 톤이 나오고 그렇게 쓰다 보면 계속 쓰다 보면 앰프 건강에 무리가 되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요약하자면 항상 앰프 출력과 저항값에 맞는 캐비넷을 사용하거나 캐비넷이 큰 쪽을 써야지 헤드보다 작은 걸 쓰면 톤에도 앰프 건강에도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캐비넷 이야기는 이쯤 하고 세 번째 연주 공간에 따른 출력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공간에 따른 진공과 앰프 출력을 어떤 걸 하는 게 좋은지 개념들이 없어서 공연장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악기 렌탈팀이 대개 100와트짜리 큰 Jcm 2000이라든가 60와트짜리 트윈 리버브를 많이 가져다 줬어요. 이런 것들이 유행이었으니까 요즘에는 그에 비해서 뮤지션의 요구에 따라 혹은 다양한 앰프들이 렌탈 되거나 공연장에 구비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수요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앰프 회사들도 이제는 20와트 이하의 미니 헤드를 최근 10년간 유행처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도 요즘엔 무조건 큰와트의 진공간 앰프를 고집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와트스 니꼬르 볼륨 크기 와트스랑 볼륨이 같다라고 잘못 인식되어 있는 풍토가 좀 있고 연주 상황에 맞는 적정 와트 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른 채로 유행에 따라 브랜드만 보고 앰프를 구입하는 경우가 좀 많아 보입니다. 출력을 이야기할 때 먼저 알아야 할 건 첫 번째 볼륨 크기 니꼴 와트 수가 아니라는 점이고요. 둘째 풀 진공간 앰프의 와트 숫자와 마스터 볼륨 P12 진공간 앰프 숫자와 그리고 TR 앰프의 와트 숫자는 서로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100와트짜리인 JCM2000이 5와트짜리인 마샬 클래스5 소형 콤보보다는 훨씬 소리가 크고 60와트인 트윈 리버브가 15와트짜리인 팬더 프로 주니어보다는 소리가 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제가 다니는 교회 본당에는 100와트짜리 마샬 빈티지 모던 앰프가 있고 그 옆에는 60와트짜리인 트윈 리버브가 있는데 교회가 아주 크고 대형교회고 천장이 엄청 높아서 마샬을 쓸 때는 볼륨을 한 6 정도에 놔두고 트윈 리버브를 쓸 때는 5 정도에 놔두고 써요. 마샬이 더 큰 출력인데도 더 높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정도 나야 체검 볼륨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중소 공연장에서는 30와트짜리인 매첼리스 HC30을 볼륨 한 3 정도에 놔두는데 100와트인 PT100은 또 역시 2나 3 정도에 놓고 쓴 적이 있습니다. 3수와트와 100와트를 비슷하게 놔두고 쓴다는 얘기죠. 와트 수의 숫자가 3배 이상 차이 나는데도 이렇게 씁니다.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냐면 같은 진공간 앰프를 하더라도 출력 방식에 따라서 댐핑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100와트냐 30와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볼륨을 똑같이 넣더라도 실제 체감하는 댐핑이 앰프 볼륨을 정하는 중요한 요인인데 이게 출력 방식에 따라 와트 숫자에 상관없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정류관이 있거나 논마스터 클래스 A 방식인 풀진공하이냐 마스터 볼륨이 있는 다이오드 PCB 진공한 방식이냐에 따라서도 댐핑이 서로 다릅니다. 이 차이는 TRM프랑 비교하면 그 차이는 훨씬 더 커지게 되죠. 같은 볼륨, 즉 댐핑을 느끼려면 풀진공간에 비해서 TRM프는 4배에서 5배 이상 훨씬 큰 출력의 와트가 필요하고 볼륨도 많이 올려야 합니다. 풀진공간 매칠리스 H30M프는 30와트인데도 100와트인 PT백 앰프와 댐핑이 보다도 댐핑이 더 좋고 한 채널당 500와트고 그 두 개를 연결해서 스테레오로 연결하면 1000와트 출력인 매트릭스 GT1000FX TR 앰프보다도 더 댐핑이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와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출력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증거죠. 그래서 그리고 TR 앰프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볼륨에 따는 질감이나 EQ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출력의 앰프라도 작은 공간에 쓰기가 좋습니다. 공간 크기에 비해 출력의 자악을 덜 받는 게 이 TR 앰프의 특징이고요. 하지만 진공간 앰프는 볼륨을 작게 했을 때와 크게 했을 때와 EQ 밸런스나 하모닉스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정도는 볼륨 노브를 좀 올려야 제대로 된 톤이 나옵니다. 공간이 큰데 작은 출력의 진공간 앰프를 선택하면 볼륨을 필요 이상으로 올리게 되므로 원치 않는 찌그러짐 디스토션이 나오게 되어서 볼륨 크기에 맞게 잘 톤을 마음대로 못 잡기도 하죠. 우리가 선호하는 진공간 앰프들에 있어서 공간에 맞는 적당한 출력의 앰프 선택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연주하는 공간을 가지고 적정 출력수를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드럼 마이킹을 하지 않는 합주실이나 작은 클럽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천장이 낮고 작은 평수에 적은 인원이 옹기종기 모여 합주하기에는 댐핑이 셀 필요는 없죠. 이런 곳에서는 스테이지 모니터에 내 기타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좋죠. 모니터에서 내 소리가 나오면 다른 악기가 그것보다 더 커야 들리니까요. 제가 제안하는 바는 모니터가 필요 없는 합주실이나 클럽 연주를 하는 데 있어서 앰프 게인을 쓰거나 클런치톤 앰프에 오버드라이브 페달을 부스트해서 쓰는 연주하는 성향이라면 TR 앰프를 쓴다고 한다면 30W 이상이면 와트스에 상관없이 어떤 거든지 다 좋고 마스터 볼륨 PCV 진공간 앰프를 쓴다면 50W 이하가 귀경간에는 좋을 것 같고 풀 진공간 앰프는 15W에서 30W짜리 사이에 앰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웃긴 것은 우리나라 렌털 합주실에는 가장 많이 구비되어 있는 앰프가 바로 인기 많은 JECM2000이나 트윈 리버블라는 게 함정이기도 하죠. 물론 많은 이들이 이것 가지고 문제없이 대부분 잘 쓰실 겁니다. 대부분 앰프 개인을 안 쓰고 페달로 개인 스테이를 만들어 쓰기 때문이죠. 앰프가 그냥 페달의 소리만 적당히 키워서 출력해 주는 파워 앰프 구실만을 하기 때문입니다. 페달을 프리 역할로 하고 앰프를 클린 채널에 놓고 페달 소리 적당히 키워서 소리만 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쓰면 와트 출력수는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앰프 게인을 저처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합주실에서 간혹 메탈 하시는 분들이 샌락 하시는 분들이 JECM2000 크런치 채널에다 놓고 쭝쭝이를 하는 거 봤는데 합주시 소리가 너무 커서 끝나고 밖에 나오면 귀에서 윙윙 매미가 우는 소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귀를 이렇게 옥사시키면서도 1위 앰프 게인을 쓰는 거는 페달 게인보다 앰프 게인의 질감이 댐핑이 헐 좋기 때문이에요. 하모닉스가 더 잘 나오기도 하고요. 만약 제가 블루스나 지멘드릭스처럼 앰프 크랭크를 그런 톤을 합주실이나 클럽에서 연주한다면 전 5와트에서 아니 5와트에서 20와트의 풀진공간 앰프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논마스터 앰프 스타일이요. 렛이라든가 프로코렛 퍼즈 페달 같은 것들을 트윈 리버브에 물려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페달을 쓴다면 30에서 50와트 사이에 PCV 프린팅 진공간 앰프 마스터 볼륨이 달려있는 앰프를 E12 캐비넷에 물려서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런 콤보를 콤보 앰프 달려있는 콤보를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클럽에서는 이런 E12 콤보 앰프가 전 제일 마음에 들더군요. 규모가 어느정도 있는 강당이나 공연장 같은 데선 팬더 트윈 리버브 E12 콤보 같은 출력 정도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합주실이나 작은 클럽 에선 팬더 프로 주니어 같이 소형 앰프를 쓰고 큰 클럽 이나 소극장 강당 공연장 에서는 복스 AC30 이나 팬더 E12 류 콤보 메칠리 메칠리 메칠리스 HC30 같은 212 콤보 앰프 같은 걸 쓰고 아 콤보 아니구나 스택과 캐미넷 따로 있는 거지만 DC 상고 같은 콤보 앰프를 쓰고 천장이 높은 대형 교회나 큰 공연장 에서는 JCM2000 이나 PT100 같이 4방 짜리를 사용했던 게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야외 공연장 이나 월드컵 경기장 같이 굉장히 큰 스테디엄 같은 데서는 되도록이면 412 100와트 앰프 같은 좀 큰 출력 앰프로 가시는 게 유리 합니다. 만약 작은 앰프 가 그 현장 렌탈되어 왔다면 마이킹 을 해서 스테이지 모니터 에서 내 기타 소리가 나오도록 해서 도움을 받는 게 좋겠 고요. 저는 디스크 펑크 잽잽이 기타 혹은 클린톤 잽재를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일반적인 팝 세션 상황이라면 페달을 쓰더라도 어느정도 앰프 게인을 크런치 하게 조금 올린 상태에서 기타 볼륨 노브를 살짝 줄여서 크리미한 클린톤을 만들어서 클린 연주가 필요한 덴 쓰고 볼륨 그러다가 클린톤 연주가 필요하면 볼륨 올려서 크런치를 만들어서 쓰고 드라이브 거기다가 드라이브 페달을 부스터로 리드톤을 만들어서 디스트톤을 만들어서 볼륨 페달을 적당히 볼륨은 조절하면서 그렇게 쓰는 방식의 연주 방법을 좋아하라 하는데요 지미 지미앤드릭스나 마이클 랜드 같이 앰프의 크랭크업을 쓰시거나 저같이 페달을 쓰더라도 앰프 게인을 어느정도 사용하는 사람들은 섞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진공간 앰프를 쓸 때 공간에 따른 출력 아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정 볼륨에서 찌그러지느냐 내가 원하는 볼륨에서 찌그러지느냐 아니냐 정도가 톤 잡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렉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렉파워 앰프를 2020을 쓰느냐 아니면 5050을 쓰느냐 에 따라 질감도 매우 다르고 공간에 맞춰서 볼륨을 올렸더니 배음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JVM410H 같이 4채널의 앰프 게인을 각각 다 플레이에 맞게 적극적으로 다 쓰시는 분들은 이펙터를 앰프 앞에다 페달로 못쓰고 FX 루프 에 이펙터를 물려서 쓰셔야 하는데 이때 샌드 리턴 단자 시그널 라인 시그널 이므로 일반 꾹꾹이를 거기에다 사용하시면 안 돼요 MPX1 같이 렉 라인 시그널 렉 이펙터나 페달 이라 하더라도 2분 타이트 페달 타임 팩터라든가 모드 모드 팩터 뭐 그런 것처럼 라인 시그널을 지원하는 페달이어야만 합니다 간혹가다 보스 DD5 같은 것들을 꾹꾹이 시그널이죠 그런 것들을 루프에 물리셔서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연결하면 노이즈가 발생하거나 톤이 왜곡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는 기타 시그널과 라인 시그널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죠 페달을 사면 그 안에 스펙지가 있는데 스펙지를 보면 인아웃 저항값이 표시가 되어 있고 이를 보고 그것을 보고 기타 픽업 시그널 저항값에 맞는 일반 꾹꾹이 인지 아니면 라인 시그널 저항값에 맞는 라인 시그널 지원 꾹꾹이 인지를 인지해서 루프를 물리지 말지를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앰플을 안 쓰고 페달로 모든 톤들을 만들고 클린 채널에 연결해서 소리를 그냥 키우기만 해서 쓰는 일반적인 방식이라면 크게 염두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내가 앰플을 선택할 때 유행하는 브랜드를 막연히 구입하기보다는 내 연주 구입해서 쓰기보다는 내 연주 상황에 맞는 출력과 캐비넷의 앰플을 사서 그 앰프로 내가 가진 페달이나 렉을 연결해서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소리를 내고 싶다 이렇게 한다면 좀 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신경 쓰고 알아둬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입이 닳도록 목이 마르도록 맞는 내용을 얘기를 지금까지 했는데요 지금까지 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주저히 주저히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아마도 들으시게 집중하시기가 힘들으셨으리라 보는데요 이렇게 긴 연상을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